뭐야? 이거 특이하다 되게. 얘 어디서 시킨 거야? 해운대 대박톤에서 시킨 거래요. 오늘 이렇게 입고 먹을까 오늘 더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뭐야? 아 또.. 이렇게 넣나 보다. 어떻게 해? 내가 빌려줄게요. 자 이거를.. 사랑가입아. 얘를 넣고. 그 다음에 두 그릇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넣고 양념장. 넣고. 그냥 문어도 넣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같아. 아.. 참기름도 좀.. 아 참기름도 넣고 그래. 참기름도 넣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같아.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아니야? 난 마요네즈 들어가는데 안 먹거든요. 원래. 마요네즈 이빨 들어갔네. 미친 듯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맛있다. 근데 왜 그 맛은 boundary에요? 근데 안 먹어oper viktigt. 그래.. 그냥ograp 아기 일단 영상 찍었어요.. 거짓말 하지마. 표정은 근데 왜그래요? 오묘해요. 맛있는데 오묘하니까 뭔가 이게. 아 원래 주먹밥이에요? 그럼 얘네는 뭐예요? 반찬으로 먹는 거임? 몰랐음. 이렇게 막 뭐가 많이 오길래서 우리 비벼먹는 줄 알았는데. 배달이 덜 왔대요. 그렇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요. 아니 섞는 거 아니래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장난치고 두 번은 안 시켜먹고 싶은데 맛은 있어요. 이상하죠? 맛있는데 왜 두 번은 안 시켜먹는지. 이 형은 진짜 맛은 있다니까. 맛있어? 맛있는 집이겠죠 이 집이. 남의 집이라서 맛있다고 해준 게 아니고 맛은 있어요 진짜. 식단이요? 응 다이어트 식단은 일단은 저칼로리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일단 저칼로리 음식이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일단 줄이셔야 돼요. 하얀색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고 거기에 뭐 잡곡밥이라든지 현미밥을 먹으라는데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닭가슴살. 요즘에 큐브로 된 것도 많이 나오고 소세지로 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먹고. 좀 야채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알죠? 코끼리 이런 애들이 다 풀만 먹는데 살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오이도 3등분 나눠서 3끼를 나눠서 먹어야 되고 고구마 감자도 말 쳐먹으면 살찌는 거 알죠? 고구마도 감자도 한 이만한 거 고구마도 이만한 거 삶아서 딱 3등분 해가지고 한 끼 한 끼 한 끼. 그러니까 밥을 3끼를 하루에 나눠 먹는데 한 끼를 어떻게 먹냐. 감자 요만큼 계란 흰자 오이 3분의 1조 요렇게만 먹어야 돼요. 진짜. 그 다음 점심도 똑같이. 그 다음 저녁도 똑같이. 그 다음에 간식으로는 이제 약간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잔 중간에 마셔주고. 그러면은 한 보름 말하면 살 쪽 빠질걸요? 난 잘 알죠. 똑똑하죠. 근데 못 빼요. 그게 현실. 응. 양이 중요해요. 진짜 양이 중요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기초대사량이 1000밖에 안되는데 1100칼로리 먹으면 쪄요. 맛있게 먹는다. 근데 저들. 아 맛있어 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말 그대로 오미요해. 오미요해서 맛있어요. 과연 님은 가게 컨셉 때문에 살을 걷죠? 아니에요. 아무도 내한테 먹으나 안 하는데 그냥 먹어야 돼요. 가게 컨셉은 어딨어요. 가게 컨셉은 내가 살 빼서 이뻐지면은 가게에는 정말 도움이 되죠. 더 좋은거죠? 내가 안 그래도 이랬어요. 얼마 전에 다이어트 할 때 얘 그래. 너가 열심히 했어. 이번에는 네가. 메인도 좀 깨치하고 해보자. 아자아자 하이팅 했는데 도루묵이잖아요.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왜냐면은 각자의 역할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연이가 살을 빼든 안 빼든 가연이는 그 자리에서 지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연이가 살 찐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난 기대와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쟤 맛있게 먹고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최고예요. 하하하하하하 살이도 불편하지는 않으니까. 뭐 사실은.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그래요. 다이어트 하다가 교통사고나 차에 맞춘 못할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하하하 이 새끼 입구려. 어 그래. 사육하네 이 씨발놈아. 이 정도면 식국행 아닌가요? 야 너무 맛있겠다. 대박 통에서. 해운대 대박 통에서 시킨 거고요. 이거는 칠리새우. 이거는 구운 새우. 이거는 주먹밥이에요. 너네 이거 먹니? 먹네. 좋아하니? 그래 먹어. 안녕하세요. 자 일로와. 새우?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껍질채를 먹어야겠어요. 대가리만 베이컨. 껍질을 얻다 넣어요. 껍질을 여기다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루와 나한테도 찔땡이야. 음. 아 맵다. 맵다고? 뭐하고? 어우 매워.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거. 새우. 어 젓가락이 있대. 이게 조금 매콤한 거네요. 그만하라고. 강균성. 아 지금의 지겨.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방송하는 어디? 여기 나은이. 저는 캔디. 아 주먹밥이구나. 엄마 알겠습니다. 돌돌돌 해 드릴게. 그래. 어 매워. 이거 맵다. 이거 뭐야. 지겨워. 맨날 당근성 얘기하셨고. 돌돌돌돌 주먹밥. 돌돌돌돌 주먹밥. 돌돌돌돌 주먹밥. 돌돌돌돌 주먹밥. 돌돌돌돌돌 주먹밥. 오늘 우리 나은이가 해준 주먹밥 하나 먹어볼까? 돌돌돌돌돌 주먹밥. 도둌돌돌돌 주먹밥. 장난이 있어. 제가 어떻게 손내진 그분하고. 근데. 아까 전에 홀에서도 손내진 소리 들었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나 너무 이쁘다. 원피스 같다 언니.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한국이잖아. 오늘 좀 같이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먹었어요. 먹어요. 나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근데 원피스 같다 그거. 드레스 같아요. 어머 그쵸. 가현이가 어제 붙은 거잖아. 어머 한복 안 같다 근데. 원피스 같다. 맛있어? 네. 이건 맵고 이거는. 음. 맛 없나요? 아니요 다 먹었어요. 맛있는데 나만 맛있나? 먹어요. 나만 먹는 맛. 저는. 아 약간 조용히 닮았다 너. 감사합니다. 근데 박본 소리를 많이 듣더라고요. 50평 숙소에 3분만 사나요. 기출이 언니도 거기 살면 좋을 것 같네요. 돈도 아끼고 50평이면 집도 놀고. 근데 그림이 그런 건 있어요. 캔디는 내가 봤을 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는 않아요. 니 건 니가 치우고 살잖아요. 네 맞아요. 나은이도 뭐 예를 들면은. 막내니까 눈치가 보였어요. 좀 치울 달이고. 근데 주완은 아무 손을 갖다가 안 하니까. 자기는 돈으로 해결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임무를 부를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이제. 기출이까지 가면은. 그 숙소에. 폭탄 맞을걸요? 근데. 그래 되면은. 알아서 뭘 하게 하겠지만 뭐. 기출이가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번씩 주와도. 청소해요. 자기. 저기 뭐야. 자기 짐. 한 번씩. 마냥 어지럽지는 않던데. 깨끗하게 하는데. 나는 막 내가. 난 숙소생활을 옛날에 어릴 때 해봤거든요. 그러면 내 숙소생활 때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8시 이후로 못 들어가요 집에. 그러면은 문을 잠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문이 잠깐 열리는 시간이 오후 5시에 열려요. 오후 5시에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엄격해요 일단은 숙소생활이. 8명이서. 20평 아파트에서 다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처음 부산에서 그랬어요. 그러고. 보통 3명씩 자요. 한 방에. 한 방에. 3명씩. 가상대도 주르륵 놓고. 밥도 탁 차려면 다 같이 우르륵 나와서 먹고. 설거지 돌아가면 2명씩 하고. 그 다음에 달목욕권 온 사람들은 한 3명씩 달목욕 가서. 거기서 바로. 목욕하고. 사우나 하고. 거기서 화장하고 바로 준다고 가. 가게를. 그러고. 지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각자 이제. 원룸 먹고. 사실 그 당시에도.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찌르는 사람 따로 있지는 않았네. 맞아요. 맞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밥 음식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가 생각했던 애잖아요. 조금 지저분한 사람들이랑 숙소생활 하잖아요. 그냥 문을 닫아 놓고. 응. 딱 그. 일주일에. 하루 있잖아요. 만원씩 싹 걷어갖고. 청소에 입문 불러가지고. 거실만 싹 치워달라 그래요. 자기 밥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치우고. 자기가 치우는거죠. 뭐가 썩든지 말든지 지고 알아서 하겠죠. 다먹었어? 어머머. 어머머. 잘 나는데. 어머. 잘 나는데. 어머. 클리어 했어요. 클리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